아 이쁘다 이쁘다 아 지금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21살이요 보니 두드러움 다같이 예 우리의 목소리로 남겨놨어 우리의 목소리로 남겨놨어 얘야! 우리의 목소리로 남겨놨어 우리의 목소리로 남겨놨어 우리의 목소리로 남겨놨어 우리의 목소리로 남겨놨어 사는 게 없으면서 왜 있는 척해? 완전 진짜 부리지 않았니? 지지배가... 동화는 준비해요 준비 한쪽으로 돌려! 방해하지 마! 괜찮아 내가 마시는 거 많이 써볼 테니까 이겨야 된다 파이팅! 아 맞아요 다신 저장된 이름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아 알았어요 지호함이 1, 2 ket 3, 2, 4, 5, 6, 6, 6, 7, 1 잘해요 통과! 전공이 나오구나 동 우리arias 성공했어 아무 말도 성공 성공! 성공! 민원ửik 너 이런, 이런 거 아니야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야. 근데 여기 우리 아이돌 친구들에서 동호가 진짜 필드 와요. 동호가 많이 배울 것 같지 않아요? 응. 박홍 씨. 아, 박홍. 빨간 머리. 박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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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핸드 짠 것 같아. 와. 오와. 왜 이 정도예요? 오케이. 다른. 이건 제작한 거 아시죠? 우리는 바로 골랐어요. 우리는 진짜 제작한 거. 가위로 그냥 오려가지고. 이렇게 한 겁니다. 딱. 하나, 둘, 셋. 좋아. 동호 때문에 팀이 살고 솔직히 김구라 씨는 오늘도 나는 집 앞 별다방에서 아메리아의 7월에 보이는 주시 트레이닝 보게. 동호 와봐봐. 동호가 제일 예뻐. 얘는 워낙 이뻤어. 얘는 워낙 이뻤어. 아 이거 잘한다. 이거 그냥 해. 아이돌 살려. 와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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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